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그랜저 IG 모던 베이직이에요 렌터카였던 차량이고요 렌터카에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가격이 1690만원입니다 1690만원 1700 밑으로 왔어요 용도이력이 같은 용도이력이 있는 차라도 이거는 렌터카였던 그런 차고 보통 용도이력이 있는 차들은 법인 회사나 개인이 렌터에 쓰다가 판매를 한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렌터카였습니다 겉에부터 볼게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라이트 범퍼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네트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어요 휠 휠도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문 뒷문 뒷문 뒷핸드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뒷타이어도 많이 살아있네요 와우 휠 되게 크다 이거 렌터카였고 렌터카였고 나쁜게 없어요 여러 명이 뭐 어떻게 탄지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은 험하게 막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렌터카였인지 아닌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랜저 아예즈를 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렴하게 차를 사서 타고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내부 볼게요 전동시트 이렇게 달려있고 전동시트 시트 보세요 3년 됐는데 이게 여러 명이 막 탄 차라고 보이십니까 정말 깨끗하죠 시트도 깨끗하고 버튼 시동 버튼 시동 달려있습니다 버튼 시동 달려있고 아 요건 통풍이 없네요 통풍이 없네 프로토 에어컨은 달려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룸밀러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 달려있습니다 키로스가 10만 2319키로 요거 또 요거는 전자파킹이랑 오토홀드가 있네요 전자파킹 여기 달려있네 키도 이렇게 두 개 있고 키도 키도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어휴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엔진 소리도 거의 나지도 않고 미션 뭐 슬립이나 튕기는 현상도 없고 뒤에 보세요 이게 와 진짜 깨끗하다 차 넓고 넓고 이거 렌터카였다는 걸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 뒤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이거 어떠세요 지금 보셨지만 험하게 탄 흔적들이나 험하게 탄 흔적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문제 되지 않아요 렌터카가 안 좋다는 뭐 그런 인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그랜저 아이지 모던 베이직 렌터카입니다 렌터카였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한 10만캐로 정도 됐고 기본적인 옵션은 다 달려있었어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로밀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열선 양쪽 열선 시트 열선 그리고 전동 시트 등등 편의 옵션이 옵션은 많이 달려있던 이 차량을 제가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을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